따다다다닥 책상을 모델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모양 만들면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죠. 빠르게 만드는 방법을 공부해 볼게요. 탑뷰에서 박스를 이렇게 하나 만듭니다. W Move 모드에서 Shift 누르고 살짝 하이트를 좀 땡기죠. 하이트를 살짝 땡기고 Shift 눌러서 밑으로 살짝 복사 그리고 아이솔라션 셀렉션 토글 해서 다른 건 숨깁니다. Edit Fully Modify 에 있습니다. X 누르셔서 Edit Fully 하시던지 여기서 불러와서 작업하세요. 저는 그냥 단축키를 지정했습니다. 스윕트 툴룹 밑에 제가 링크가 놓았습니다. 스윕트 툴룹 단축키 지정하는 거요.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시고요. P Perspective 에서요. 키보드 4번 폴리 모드에서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오른 버튼 Extrude 에서 쭉 뽑아냅니다. 너무 많이 뽑아냈지 말고 프론트 유튜브 에서 Z 눌러서 이렇게 확대해 보죠. 그리드 G 눌러서 그리드 해제하고요.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죠. 높이 폴리 모드 키보드 4번 눌러서 빠져나오고 스윕트 룹을 이용해서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여기 한번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주고 여기도 이렇게 엣지를 이렇게 나눕니다. 계속 스윕트 룹을 이용해서 옆에 나누고 나누고 키보드 4번 폴리 모드에서 여기 선택하고 여기 선택합니다. P Perspective 에서 뒤쪽으로 쇼옹 돌아가서 뒤도 클릭 클릭 딜리트 키보드 3번 보더 모드죠. 보더 모드 여기 보더 뚫린 면이 다 선택이 됩니다. 한꺼번에 컨트롤 키 눌러서 뒤쪽 선택하고 앞쪽 선택합니다. 보더기 때문에 한 번만 선택하면 뻥 뚫린 면이 다 메꿔져요. 선택이 됩니다. 자 브릿지를 이용해서 뿅 하고 메꿔서 간단하게 이렇게 메꿔집니다. 키보드 4번 폴리 모드에서 클릭 컨트롤 키 누르고요. 계속 선택하려면 컨트롤 키 오른 버튼 인셋트 살짝만 이렇게 잘 안된다. 그러면은 오른 버튼 인셋트 세팅 박스 선택합니다. 그리고 Alt 를 눌러서 미묘하게 조절합니다. 이렇게요. 오른 버튼 인셋트 익스트로드 해서 다리를 싹 뽑아낸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키보드 4번 폴리 모드 빠져나오시고요. 자 프론트 뷰에서요. F 누르셔서 프론트 뷰에서 뒤쪽 여기를 막아야 되겠죠. 플래너를 이용해서 이렇게 막아줍니다. P Perspective 에서 여기가 뒤쪽 이에요. 뒤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갔습니다. 자 여기 프레임. 제가 보기에는 여기 프레임. 여기 책상이 흔들리지 않게. 아이솔레이션 셀렉션 톡을 끄셔가지고 이렇게 보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오토 그리드 키십니다. 슬린더에서 오토 그리드 키시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프레임입니다. 여기 보니까 비밀. 빨래거리. 여기다가 양말 팬티. 회사에서 야근을 하면 양말 팬티를 직원들 몰래 여기다 싹 걸어놓는 거예요. 네. 쉽툴 눌러서. 네. 음. 라디어스를 조금만. 네. 쉽툴하고 라디어스를 조금만 줄이고요. 네. 이렇게 줄여서. 네. 이렇게 줄여서. 네. 이 정도. 그 다음에 쉽툴 눌러서. 카피 두 개. 네. 이렇게. 오케이. 속전속결로 책상이 쉽게 완성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